진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90년대로 돌아간 느낌? 만나야 할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대중교통 언제 오는지 찾아볼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속상한 날입니다. 반 토막도 더 못한 것 같은데. 다 먹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 결제로 간신히 했었거든요. 기술 발전에 너무 많은 저희가 혜택을 즐기고만 살았고요. 문제점과 그 한계를 강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KT의 통신망 화재가 끔찍한 재난을 부를 뻔했습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이 끊겼고 치안과 의료, 심지어 경제활동까지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도시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겁니다. 단순한 통신대란으로 치부하기엔 이번 사태가 남긴 후유증은 너무도 큽니다.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도록 돕기 위한 디지털 사회가 자칫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신 조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KT 지하 통신과 화재로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통신으로 연결되는 세상, 초연결사회에서 불샤라가 남긴 파장은 큰데요.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KTS 운영하는 아연지사 지하통신과제가 이번 사태를 불렀는데 이 지하통신구,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지하통신구는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심장에서 나온 피를 온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모세혈관이라고도 합니다. 광케이블 안에는 유선과 무선인터넷선, 인터넷전화선, 인터넷TV선 등이 들어있고요. 카드결제 정보도 오고 가는데요. 아연지사과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5개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가입자들이 모든 통신수단이 끊기면서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된 듯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네, 듣고 보니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도 달랑, 소화기만 한 대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한승 기자, 이번 화재 같은 만일의 세태에 대비한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화재 현장에는 소화기 한 대만 달랑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소방시설이 부족해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개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행 소방법에는 관로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KT 아연지사의 통신구 길이는 150m에 불과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법 규정의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수준의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 우회 설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서정 기자, 아연지사에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걸까요? 일단 정부는 통신시설을 중요도에 따라서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등급 기준은 통신국사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에는 전국 단위의 서비스에만 백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KT 아연지사의 경우에는 D등급 시설로 분류돼서 백업 체계를 갖출 의무가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재 사고처럼 통신망이 손상이 돼도 우회 설비인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처럼 통신망이 망가지면 통신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일부 시스템을 관한 곳이지만 백업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00년도 여의도 공동구 화재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유선 전화기와 투지폰 그리고 무선 호출기, PC통신 정도를 사용하던 그야말로 투지 통신망 시대였습니다. 모든 일상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되는 지금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KT가 2015년부터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사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아연지사는 몸집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관리 등급은 여전히 백업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D등급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에는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과기정 통보의 책임도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많이 이관되고 지사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준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정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해서 그 업그레이드를, 등급 분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정부도 좀 놓친 것 같고요. 네, KT 역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백업 시스템 설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백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통신구를 따르는 게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안전관리 수준은 18년 전에 머물러서 통신대련은 예고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KT 아영사처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전국의 D등급 통신시설을 살펴보면 총 835곳입니다. 이 가운데서 약 70%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역별 D등급 시설 개수를 보면요. 전라도가 총 148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경상도 141곳, 경기도 132곳, 서울 90곳, 강원도 64곳, 부산 60곳, 충청도 56곳 등의 순서였습니다. 통신사별 D등급 통신시설은 KT가 354곳, LG플러스가 187곳, SK텔레콤이 131곳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KT는 전체 D등급 통신시설 가운데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백업 시스템 부재로 경찰서나 국방부 등 주요 시설도 통신장애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이번 화재로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경찰서의 112 통신 서비스와 또 병원 전산망,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등도 한때 마비를 겪었고요. 119 신고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경찰, 또 응급의료기관들이 별도로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근에서야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만 최대 1조 7천억 원이 필요해서 예산 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리면서 이제서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같은 비상사태 때 이동통신 3사가 공동대응을 했더라면 사고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기자, 왜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대응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실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영민 장관도 통신사 CEO들을 만나서 공동대응에 대한 당부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구의 안전 강화 및 백업 체제 구축 등 통신 재난 대응과 예방에 대해서 정부와 통신사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엄중한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신사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또 소비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대응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KT 화재 사고로 인한 통신 대란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말 장사를 망친 상인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촌과 홍대 일대 음식점들은 주말 동안 카드 거래가 끊기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간접 피해를 어떻게 집계하고 보상하느냐입니다. KT는 일단 상인들과 피해 규모를 직접 협의한 뒤 보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이 보상이 전혀 터무니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KT한테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K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신장의 발생 지역인 서대문구와 중구, 마포와 용산, 은평 등 5개 구에만 3만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매출 손실을 특정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도 통신장애를 겪으면서 대리기사 등이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가 상당한데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배상액 추정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번 화재로 KT가 입은 재산 피해 규모는 대략 8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데요. 아마 이 지역 일대 주민들, 또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는 계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 증권이 KT 아연지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KT가 무선, 초고속 인터넷, 또 IPTV 가입자에게 모두 317억 원을 보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의 16.1% 수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고 사실상 피해보상액 추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피해보상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손해배상 관련해서 KT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KT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이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또 한 달 누적 시간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KT는 이번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선과 무선 가입 고객들에게 한 달 동안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추가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돈 케이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고객은 모두 3개월, 일반 전화 이용 고객은 모두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일단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5시간 40분 동안 끊기면서 대리운전기사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약관에 따라 배상하면 충분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SKT 약관도 3시간 이상 통신장애 시 시간당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었는데요. 이게 충분하다고 본 거죠. 다만 이번 사고는 SK텔레콤 사고 때와는 달리 피해복구가 길어졌기 때문에 결론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복구가 늦어진 데 따른 손해는 통신장애와는 별도의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한승 기자. 그렇다면 이번 KT 화재 피해로 인해서 사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도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KT 이용 약관에는 영업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이 없고요. 또 과거에 배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피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KT가 보상을 확대하고 있고 또 이낙연 총리도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KT 통신망 화재 사고는 통신장애로 우리 일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환기를 시켜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2의 KT 사태, 예방책은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인데요. 이한승 기자,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 일일이 나열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모든 데이터와 시공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제어되는 사물 인터넷이나 또 자율주행 기능이 담겨져 있는 스마트카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게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단절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KT화재는 이 초연결에 극히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붕괴됐을 뿐이지만 초연결이 더욱더 확장됐을 때 이 네트워크 붕괴로 인한 피해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이번 사태처럼 통신이 단절됐을 때 생기는 물리적인 불편도 있지만 정신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일부 불편함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고가 난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요즘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행들이 십시일반 현금을 걷어서 밥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피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렇죠. 앵커께서는 하루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몇 분에 한 번씩 보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나는 휴대전화를 잘 보지 않는다는 분들도 무의식 중에 자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본인이 얼마나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지 깨달았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막상 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연락이 올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했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 인터넷, TV가 먹통이 되면서 비로소 집에 라디오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심화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심리적인 불안감 사례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처럼 일명 디지털 의존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의존도가 더 커서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기억력 감태는 최근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싼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심리적인 불안감도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한승 기자,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 남긴 교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만큼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해왔는데요. 특히 5G 이동통신은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자 가전이나 사물인터넷 등을 연결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5G 네트워크가 마비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교통, 의료,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나 투자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가장 기본 현재 하고 있는 통신에 대한 투자나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통신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망, 블랙아웃 사태 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날 경우 도시 전체가 붕괴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통신망 관리의 기본부터 착실히 닦아 나가야 하는데요. 이 기자, 지진으로 재난 일상화된 일본의 경우 탄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통신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이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사이트의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중 보관용 사이트를 구축을 했고요. 또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이동형 고성능 무선국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에는 초고속 무선통신 융합 네트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이 지상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통신이 유지된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번 사고를 보고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국무총리 역시 이번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서정 기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비책을 세우느라고 정부가 부산한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화재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책임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이죠. 재난 발생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 통신관련 부처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TF에서는 정부와 통신사의 협력안과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기존의 등급제와 관련해 등급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전국의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안전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의 통신구도 통신사와 협의해서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망 관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법규를 앞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화는 다이아드 시리즈의 한 장면입니다. 악당이 정부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파괴하자 교통과 통신, 금융 등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거리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고 사실상 국가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처럼 통신망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영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고립이 무서웠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초연결사회의 이면은 아마도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연결사회로 갈수록 보안과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주는 기회는 강렬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 초래할 문제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취재파의 순서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